안녕하세요 포미네이터입니다. 포토샵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사진 보정을 위한 강의라는 것입니다. 포토샵은 활용되는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답재된 기능도 많은 프로그램인데요. 하려고 하는 작업이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와 기능이 달라지고 배워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포토샵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인터페이스의 소개를 시작으로 기초적인 조작 방법과 사진을 보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 그리고 선택 영역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과정의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간단한 보정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어 같은 복잡한 것은 다음 과정으로 미뤄뒀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주제는 포토샵의 작업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필요한 도구들을 작업실이나 책상 위에 배치해 둡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놓아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랍 혹은 창고에 넣어두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작업 영역이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포토샵에는 도구와 기능은 물론이고 패널이라고 하는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정된 모니터 공간에서 패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작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작업 영역의 개념인 것이죠. 아마도 포토샵을 처음 실행시키셨다면 이러한 홈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홈 화면은 포토샵에 아무런 이미지가 열려있지 않을 때 표시되는 작업 영역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저장된 이미지를 열 수 있고 최근 작업했던 이미지를 목록으로 표시해서 빠르게 불러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포토샵이 익숙치 않은 사용자를 위해 여러가지 튜토리얼도 제공하고 있죠. 편리한 면도 있지만 포토샵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는 호불호가 갈리는 작업 영역이기도 합니다. ESC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필수 작업 영역이 표시되는데요. 아무 설정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지를 열었다가 닫으면 다시 홈 화면이 표시됩니다. 앞으로 홈 화면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홈 화면이 불편하신 분은 매번 이것이 나타날 때마다 ESC키를 누르는 게 귀찮으실 겁니다. 이때는 편집, 환경설정, 일반 항목을 클릭해서 홈 화면 자동 표시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잠깐 홈 화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움말 홈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홈 화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를 작업하는 중에는 이 화면을 가장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포토샵의 기본적인 작업 영역의 형태인데요. 화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메뉴 표시줄입니다. 여러가지 기능이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은 도구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줄로 표시되지만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두 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퉁이의 흰색 삼각형이 표시된 버튼을 길게 클릭하거나 우클릭하면 펼쳐진 메뉴를 통해 숨겨진 도구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표시줄 아래에는 도구별 옵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 막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여러가지 창이 떠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창 하나하나를 패널이라 부릅니다. 패널은 이미지를 보정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표시하거나 여러 설정들을 컨트롤합니다. 저마다 그 역할이 정해져 있고 모든 패널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거나 꼭 필요한 패널만 화면에 배치시켜 놓는 것이 포토샵 작업의 능률을 올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창 작업 영역 항목이나 옵션 막대의 오른쪽 두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몇가지의 다른 작업 영역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 작업 영역이었던 필수에서 다른 것을 선택해보면 패널의 구성이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본인만의 작업 영역을 구성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토샵이 어느정도 익숙해진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필수 작업 영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표시되는 학습 패널과 라이브러리 패널은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닫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의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라진 패널의 공간만큼 작업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이후 창, 작업 영역, 새 작업 영역 항목을 클릭해서 아무 이름으로 현재 작업 영역을 저장해줍니다. 참고로 여기 캡처 항목의 선택사항을 보시면 바로가기 키나 메뉴, 도구의 구성까지 작업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패널만 화면에 배치된 상태이지만 곧 다른 패널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창 메뉴를 클릭해서 원하는 패널 항목을 클릭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패널은 사용자가 임의로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포토샵을 사용하다 보면 패널의 종류와 위치 등이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사용하고 많은 패널이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도 있겠죠. 많은 패널이 어지럽게 놓여있을 때 일일이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창, 작업 영역, 재설정 항목을 클릭하여 처음의 작업 영역 상태로 말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학습 패널 등을 닫은 뒤 작업 영역을 저장한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작업 영역 재설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열기, 저장, 그리고 닫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